어떤 분들이 파운데이션 반을 들으면 좋을까요? 자, 봅시다. 레벨 테스트에서 파운데이션을 제안 받은 사람들 토플을 지금 45점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영어, 수능 영어 3등급에서 1등급 토익 650점 이상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반은 완전 기초반이 아니에요 영어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보셨지만 토플까지 도전하기에, 토플을 도전하기에는 기본기가 약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한 반입니다 조금 더 보시자면 입시 영어는 배웠으나 영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죠 또 해외 경험은 있지만 문법을 정확히 안 배워서 어려운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즉, 이런 분들을 느낌 영어라고 그러죠 대충은 뜻이든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토플 점수 봤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강 대상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파운데이션 목표 일단은 읽어보시면 파운데이션 레벨은 당장 토플을 응시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전 난이도 토플을 보기에는 아직 영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다 따라서 파운데이션에서는 스피킹 강의가 없고 라이팅에서 영작하는 것을 강의한다 이랬어요 하지만 토플 유형에 맞는 지문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파운데이션을 수강 후 토플 몰가슨을 응시했을 때 평균 점수는 55점에서 60점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파운데이션 강의를 듣고 토플의 모든 유형이 파악된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파운데이션은 영어의 기초가 약간 모자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